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..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강의 바뀔 때마다 기가 막히게 찾아오시네. 세상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네. 가게 옮겼어요 어? 아니야 문자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어요? 이상하다 아 혹시 핸드폰 번호 바뀌셨어요? 아니면 다른 거 알려주셨구나 그쵸? 괜찮아요 네네 어쨌거나 이렇게 또 찾아오셨으니까 저희 집 단골인 거는 확실하네요 이럴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드릴까요? 블랙러시아 블랙러시아 응 알겠어 잠시만요 그리고 블랙러시아 뺨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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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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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재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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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맛 마늘 걸그릇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블랙러시안 나왔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이거요? 저희 가게 옮기면서 컨셉파로 바뀌었거든요. 그냥 일반적인 마감이예요. 이제 보드게임. 하실 줄 아세요? 저희가 컨셉파로 바뀌어서 원하시면 저랑 게임 한판 하시면서 술도 한잔하시고 술게임도 가능해요 저랑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? 이거 반응 되게 좋은데요 제가 게임을 잘 못하거든요 친사람이 술 한잔씩 마시기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친사람이 술 한잔씩 마시기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게임 종류는 이거 아까 의자 섞이도 있고 다음은 이거 하세요 이거는 또 제가 잘해요 복기운이 있어서 이것도 있고 쟁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아요 일단 한잔 드시면서 생각 좀 해보세요 재밌어요 안주는 필요 없으세요? 안주는 필요 없으세요? 치즈 있는데 치즈 들어요? 그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거 같은데 애인 생겼죠? 아니에요 한잔 더 할래요 한잔 더 할래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상술이에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마시렐라 다음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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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달달한 향이 나죠? 맞아요 탄산 탄산 있는 제품 이거 시원하게 타드릴게요 탄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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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색깔 이쁘죠? 요즘에 인기있는 술이에요 예뻐서 맛도 있어요 여기도 할게요 어떻게 저랑 게임 한 판 하실래요? 그러면 시작은 가볍게 의자 쌓기 어때요? 이기면 소원 들어주기도 있고요 짠 여기서 뽑기 하셔도 돼요 네 전부 다 상품 걸려있는 것들이고요 한 판 하실래요? 한 판 하실래요? 좋죠? 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드시던 거 살짝만 옆으로 옮겨주시겠어요? 네 제가 할게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흔들흔들 의자 쌓기 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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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개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의자를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 되는 거예요 꺼내볼게요 우리는 두 명이니까 그냥 색깔 상관없이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걸로 해요 먼저 하실래요? 제가 먼저 할까요? 그럼 저는 빨간색 먼저 할게요 얼른 하세요 좋아요 안전하게 가시겠다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걸로 대신에 파죽이 없어요 불안한데 불안한데? 제 차례죠? 제 차례죠? 하세요?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좋아요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 진짜 못해요 이렇게 싱겁게 끝날 정도는 아닌데 이번 게임은 제가 잤네요 어떤 소원 들어 드릴까요? 여기서 한번 뽑아보실래요? 선택해주세요 맞다 이거요? 이거 맞아요? 확실해? 오케이 자 공개합니다 엄마 문어 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엄마 문어 장난감이에요 가져가실래요?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엄마 문어 엄마 문어 귀여워요 한 잔 넣어드릴까요? 어떤 걸로 깔루야? 네 다시 한번 드리기 꿀 그릇 부전도 해보이시다 해보이 고기 껍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달달한 칼로아 밀크 사왔습니다. 제가 방금 췄으니까 우리 한 판 더 해요. 제가 지구는 못사는 성격이라서 이걸로 한 판 더 해요. 괜찮죠? 이거는 또 새가 사라져요. 이거 할 줄 아시죠? 이 칼을 여기 구멍에 잘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. 이 칼을 여기 구멍에 잘 끼워야 돼요. 이 칼을 여기에서 구멍이 구멍에 잘 끼워야 돼요. 이 칼을 여기 구멍에 갈게요. 이 칼을 많이 치고 싶습니다. 우리 해적아저씨 탑승하셨고요 먼저 하실래요? 좋아요 이번엔 먼저 하시는 걸로 제 차례인가요? 행운의 초록색 킥킥킥 아시죠? 긴장하시고 있는 거 맞죠? 긴장하셔야 돼요 저 이거 되게 잘해요 이번엔 빨간 갑니다 하세요? 네 꽤 오래 버티시는데요? 이러면 안 되는데 돌려드릴까요? 네 거기 하시게요?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세요 네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으니까 최소한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음 음 제가 이겼으니까 최소한은 최소한은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진짜 핸드폰 번호요 이거는 소환이니까 소환이니까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한 번에 아 술 한잔 사준다고요? 저한테? 좋죠? 그러면 저는 핑크레이디 마실게요 해보기 하늘 맥주 푸른거 국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괜찮을까요? 이제 진짜 번호도 알았겠다. 가게 바뀌면 다시 연락드릴게요. 가게 바꾸는 게 제 취미거든요. 오늘 게임 어떠셨어요? 엄마 문어 받아 가셔야죠. 엄마 문어 받아 가셔야죠. 그러면 다음에 또 오실거죠? 다음에 또 오시면 더 재밌는 파로 바뀌어 있을수도 있어요. 지금만 가시게요. 알겠어요.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술도 잘 마셨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알겠어요. 붙잡지 않겠어요. 알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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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